아 이게 아케이드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 미안 협동전 모든 경우 한 번 해볼래? 대신 이제 한 단계 높은 걸로 자 뭐할래 너 니 자주 하던 게 뭐였지? 일단 날씨 들어가는 중이야 아 그래? 어우 더워 오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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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할까 다 필요없고 아 불이 내가 하고 싶었는데 다 필요없고 다 필요없고 라인하르트 다 필요없고 다 필요없고 너 그거 할거야 진짜로? 탱 한 마리도 없네 어떡하냐 그럼 내가 오리사를 할게 좋다 최고다 좋다 좋다 최고조합이다 와봐야 와봐야 아 이거 왜왜와봐 와봐 와봐 내 새끼도 와봐 한자리 자리잡고 뻗어주시면 되요 자 내 뒤로와 이따가 바꾸자 하하하 이따가 바꾸자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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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네 어 애들 온다 어 애들 너무 쉽게 줬는데 아 리퍼나 그런 애들이 쓰레기였어 아 리퍼나 그런 애들이 쓰레기였어 아 리퍼나 그런 애들이 쓰레기였어 탱크가 없잖아 탱크가 왜 없어 내가 있는데 아 그게 없었지 그치 가장 피맞은게 리퍼였어 야 이쪽으로 어디 뒤편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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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거기도 방벽 금방 깨진다 야 피 나는거 보니까 어 오케이 위에 또 있는거 같은데 다 좋은데 불의가 있다는게 너무 어색하다 됐어 야 너무 수월하다 진짜 야 내 궁 벌써 모였어 아 궁 모였어? 나이스 치 야 인프로제가 너무 쉽게 죽어 갠들이 확실히 좋으니까 자 된거 같은데 끝났지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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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이씨 야 암살자 그냥 녹여버리자 스나이퍼였나? 어 저격수 하.. 어딨어 아핳핳핳 사라졌다 저격수 어 아 이거 뭐 강화하는것도 있지않아 육체? 그러고 보니까 우리사 응 빨리 날라간거 봐야돼 베데리기좀쏨 베데리기좀쏨 날라갔어 후핳핳 헴핳핳핳핰핳핳kl jek 쫘 loh 하첵핳 acum 어 쑤 spezie 여기 뒤에도 뭐있냐? 바스티언 바스티언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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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해병망이 있어 여긴 또 왜 야 안살자 안살자 어 뒤에 체력이 안달아 근데 체력이 안달아 니가 밟고 있었어 걔를 자 체력이 안달아 체력이 안달아 가득한거 같다 어 이번엔 뭐 이런거 끝나네 어 미친 병신다 자 프리딜에 프리딜에 괜찮아 딜 하면 되 좋아 자 자이랑은게 지금 힐러가 셋이라고 봐야 되잖아 그래? 아 그러네 한곳에 모은다 뭐있는데? 너한테 간다 그냥 껴있어 아 그래? 얘 너무 스무스하게 왔다 진짜 오 두 대 나왔네 오 두 대 나왔네 나왔네 여고야 죽었어 너... 너 스폰 타이밍 잘못했었어 ㅋㅋㅋㅋㅋㅋㅋㅋ 죽었어 어딨어 아 잡았어? 스폰을 했는데 아까 스폰은 내 옆에서 스폰했어 나 보지도 못했다 여 나이씨 저거 한번 떨궈봐 수송승 떨궈지지는 않나보네 너 좀 아슬아슬하게 걸쳐있거든 어우 야야야 저격수 저격수도 있고 걔 어딨냐 중화위병 어디갔어 저격수 찾았다? 야 너 위치가 좀 미안하다 자의 라운드 자의 라운드 됐어 수리 자의 라운드에서 버텼어 이게 자의 라운드까지 합치니까 쓰러진 애가 없다 여기서까지 그러네 어이구 니 옆으로 간다 하나 올라간다 니 뒤로 하나 올라간다 스나이퍼 또? 스나이퍼가 있는데 잡았다 잡았어? 오우우우씨 여긴여긴 자 나.. 날 한번 때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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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야 나도 비가 꽤 많거든 헣 궁 아까 썼는데 벌써 찼어 족밥인데 또.. 또 른께요? 잡아 그냥.. 자 좋아 힐 좀 해줘 으잉? 글쎄 그래 뭘 기다리고 있어! 지금 키울좀 해봐! 나 이새끼 죽이고싶어! 안돼! 좀만 더! 안돼~~ 하하핳 롤 아 듬직하네 하하핳 9157 미쳤다 아 근데 확실히 쟤 누구냐? 쟤 이름 뭐였지? 브리기테? 쟤 예로는 좀 힘들긴 하구나 딘디딜 럭키가 쟤는 때리는게 힐이야 별 4개 좋다 16.980 좋네 아주 좋아요 상대 한번 까볼까 과연 최소 보라템 하나 그치 좋아 강한 여자의 하이라이트 연출이 나왔는데 나 얘 이름 뭐였지 이름? 자리야 자리야 내가 플레이 얼마나 해봤냐 프로필 자리야 11분 크으으으 많이했네 어? 자리야 11 두지스트 5분 또 뭐가 있던데? 아케이드 보니까 옴닉의 반란 해볼래? 응가 그래